1, 2, 3 1, 2, 3 안녕하세요 펜타워입니다 오늘이 바로 무슨 날? 4주년 오늘은 펜타워 4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살 생일파티를 맞아서 우리 유니버스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해요 앞으로 40년도 잘 못했대 40년도 잘 못했대 나 오늘 자다가 울거에요 왜요? 왜요? 이미 자면은 여러분 라이브 제목 보셨죠? 오늘의 포인트 숫자는 바로 4에요 4입니다 포인트는 4에요 펜타워과 유니버스는 4주년을 기념해서 더 사랑하고 더 더 더 사랑하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4행시 결국 준비한게 4행시 사랑하면 4행시 그쵸 4주년에 더 사랑하면 4행시 아 근데 4행시를 그냥 딱딱딱해요? 아니요 그냥 토크좀 하다가 그냥 토크좀 하다가요? 그냥 따나봐요 그래올순 없죠 오늘 4행 4주년인데 뭐하셨어요? 저 오늘 홍석이 형이랑 트러플 오일 넣은 짜파게티 먹었어요 와 제가